뇌속에는 수많은 나가 있습니다.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일상에서 양처럼 선하고 원화하게 행동하던 사람도 한순간 표변하여 사나운 야수처럼 난폭해져서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목도합니다. 본 강좌는 나를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이자 자신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통해 나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일련의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이 경이로운 순례의 길에 초청하고자 합니다. 이 경이로운 순례의 길에 초청하고자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